ngc1 또는 gc1, ugc57, pgc564, 홈트웨이는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2억 1000만 물결표 2억 1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은아로 형태분류상 sbc에 속한다. 하이니히 루트비이 다레스트가 1861년 9월 30일 발견했다. 1860년 하이니히 루트비이 다레스트는 코펜하겐 천문대에서 11인치 반사 망원경을 시험하던 중 ngc1을 발견했다. 이 은하의 발견은 다레스트가 발견한 최초의 심원천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는 ngc1이 발견을 희미하고 작으며 둥글고 11에서 14등급 밝기 항성들 사이에 있음 이라고 기술했다. 1866년과 1868년에 헤르만 슈트스도 옵살라에서 9.6인치 반사 망원경을 이용하여 ngc1을 관측했다. 당시 다레스트와 슈트스 모두 훨씬 어두운 ngc1을 발견하지 못했다. ngc1은 ngc2와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천체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묶여있지 않다. ngc1을 발견한 사람은 로렌스 파슨스로 당시 그는 ngc1을 ngc1위 동반천체로 생각했다. ngc1과 ngc2 둘은 ngc2 중 천체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ngc1위 지름은 약 14만 광년으로 추정되어 우리은하와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겉보기 등급은 13.65에 불과하여 너무 어두워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없으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2.08로 우리은하보다 2에서 3배 광도가 높다. ngc1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는 지름 8만 광년 크기의 ugc69로 둘은 약 4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ngc1위 겉보기 크기는 1.6 곱하기 1.2이다. 형태는 허블 순차와 드 보클레르의 확장된 허블 순차에 따르면 세북으로 뚜렷하지 않은 은하 핵 막대와 헐겁게 감긴 모양의 나선팔 구조를 보여준다. 중심부 은하의 지름은 약 9만 광년에 불과하지만 거대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은하팔이 중심부로부터 동쪽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 팔은 과거 은하간 병합사건으로 생긴 것 같다. 약 0.015177위 적색편이와 그로부터 나오는 초당 4,450km의 후퇴속도에 기반하여 태양계로부터 ngc1까지의 거리는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현재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면 지구로부터 이은하까지의 거리는 약 2억 1000만 물결표 2억 1500만 광년이 나오며 이 거리는 적색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구한 예상 거리값 1억 7500만 물결표 2억 4500만 광년에 잘 부합된다. ngc1위 후퇴속도를 초당 2,215km로 구한 측정치에 따르면 이은하까지의 거리는 대략 1억 광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대다수 천문학자들은 이 값을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은하의 값을 잘못 부여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천체일반목록의 첫번째 천체로 등재된 뒤 ngc1은 상기 천체목록의 후속작 심판일반목록에도 첫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해당 목록을 편집할 당시의 좌표상으로 ngc1은 목록에 수록된 모든 천체들 중 경도가 가장 작아서 그 자체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은하가 아님에도 적경순서에 따라 첫번째로 수록되었던 것이다. 이후 ngc1위 좌표는 변화했으며 현재 기준으로 이은하는 더 이상 ngc 천체들 중 적경이 가장 작은 천체가 아니다. ngc1은 옵살라 일반 목록과 주요 은하 목록에도 실려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